광주 아트페어 아트광주23이 개막해 나흘 동안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펼쳐집니다. 함께하는 미술시장, 설레는 미술 축제라는 주제로 기획된 올해 광주 아트페어에는 중국 북경의 양갤러리, 서울의 갤러리 서림 등 국내외 갤러리 100여 곳이 참여해 미술 애호가들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트광주23 사무국은 본전시 외에 나라밖 미술시장과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해외 갤러리 초청전과 지역의 미술 애호가들이 소장한 작품을 선보이는 명품 컬렉션전 등의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과 전시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